국토부가 오늘 포항흥해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. 이곳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, 한동대학교가 이끄는 2차전지 중심의 산학융합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. 에코프로 R&D 센터가 창업공간, 국제학교 등이 입주할 것으로 보여 포스텍과 가속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제2의 지공연구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규설 기자입니다.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. 사업을 추진한 에코프로와 한동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혁신파크 선정을 축하했습니다. 포항기업혁신파크는 한동대와 에코프로, 포스코퓨처엠, 삼성증권, 대우건설 등 7개 기관이 참여합니다. 양덕동 천마지에서 현 한동대 부지 뒤편까지 북구 흥협 일대 54만 7천 제곱미터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샌디에이고 스위스 바젤을 모델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, 에코프로 등 기업들의 R&D 센터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공간, 한동글로벌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한동대가 이미 글로벌 학교를 가지고 있고, 그걸 확대하고, 또 추가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들을 또 계획하고 새로운 어떤 학교들을 저희가 설립하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특히 포항시와 한동대는 이곳을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육성해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발생한 수익을 혁신파크에 재투자해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. 또 한동대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동문의사 300여 명의 협조를 얻어 흥해 혁신파크에서 바이오메디컬 기술기업을 성장시킬 예정입니다. 여러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조성돼서 약 1만 명 정도의 정주인구, 또 1만 6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예정입니다. 포항시는 또 현재 로봇기업 유로메카와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가 이웃해 있는 북구 0,1만 3,4단의 지곡동 로봇융합연구원을 이전해 이 일대를 로봇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. 이렇게 되면 흥해업 기업혁신파크와 어우러져 포항 북구의 제2지곡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.